올 한해를 두 분이 정리를 해주실 텐데요.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조수진 기자 두 분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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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 기자입니다. 뭡니까? 뭡니까? 그 싸인은 뭡니까? 네. 겨울일까 봐. 인사 좀 제대로 하시죠. 스튜디오 안에서 지금 김재훈 기자 지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양한 제주사회의 이슈들 찾아다니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그 소식들을 좀 중요, 글쎄요. 모두가 다 중요한 소식이었지만 10가지를 출연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 10대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누가 정리하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정리했습니다. 오영훈 지사 선거법 재판입니다. 이거 제주지역 전과가 굉장히 술렁이는 소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 오영훈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구형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이거 굉장히 좀 많이 나온 거죠? 조 기자님. 네. 생각보다. 원희룡 전 지사 때도 100만 원 구형했다가 90만 원 선고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센 거 아닌가요? 이거 당선 무효형 아닙니까? 1년 6개월. 만약에 그대로 구형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네. 맞습니다. 벌금 100만 원 형을 넘어가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훨씬 웃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전 지사도 두 번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그때 모두 벌금형이었습니다. 2020년 원희룡 전 지사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고 법원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었죠. 네.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는. 그런데 검찰이 오영훈 지사에게 구형한 형량 1년 6개월이면 상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한 만큼 도지사직을 잃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렇게 또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뭐 재판된 건 아니지만. 네. 형량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16일 당시에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을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고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때 오영훈 지사가 지불을 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불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또 그렇게 봤고요. 이와 함께 그 오 후보 사무소 측에서 지지선거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여러 단체에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기자회견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이 같은 오 지사의 혐의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다 봤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캠프 관계자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검찰 측의 기소 논리인 것이고 오영훈 지사 측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피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오 지사 측의 반론을 정리하면 협약식은 허술하고 볼품없는 행사였고 지극히 보통이었다. 검찰 측이 있지도 않았던 지지선언 관리팀을 만들어내고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혀 맥락을 살피지 않고 지역적 단편적으로 추론하고 있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피고인 중 한 사람은 자신의 혐의를 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부분이 키포인트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에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법정 구속이 된다고 하면 업무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도지사직 상실형을 받게 된다고 해서 바로 도지사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2심 재판 대법원까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정가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바로 4월에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돈의 유력 정치인들도 국회의원에 도전하느냐 아니면 이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선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도지사직에 도전하느냐 아마 머릿속이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게 총선도 총선이지만 만약에 도지사 원희룡 도지사가 여기서 어떤 당선 무효직을 선고받게 된다면 공백이 되잖아요. 그때 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전 지사도 대선에 출마하면서 도지사 공백 기간이 1년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만약에 이렇게 또 도지사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굉장히 또 제주도에 좀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생각들도 서로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정치라는 그 현실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김재웅 기자 아까 지지선언관리팀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발음 다시 한 번만. 지지선언관리팀. 두 번째 키워드는 조 기자님이 준비하셨습니까? 네. 75주년 맞았죠. 4.3. 네. 현주소입니다. 올해 글쎄요. 올해 유독 4.3 관련 이슈가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시간 순으로 좀 대략 정리를 해보자면 올 초에 4.3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들이 좀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2월에 태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주 4.3 평화고원을 찾아서 4.3 사건은 명백이 김시일과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걸 발언을 바탕으로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3 기념일이 3.1절과 강복절에 비해서는 좀 격이 낮은 기념일이다라는 방송에서 발언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실 그 후 집단, 그 후 세력들이 역사 왜곡 행위나 이런 발언을 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또 올해 특히 이게 문제가 됐던 이유가 바로 정치인의 입에서 나온 얘기다. 그렇죠. 그것도 여당 정치인이었죠.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어떤 보수층의 지지 세력을 좀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었냐라는 분석인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행위가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수립된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게 분당국가라는 현실이 이데올로기를 둘러싸서 여러 역사 왜곡 행위와 또 허무 행위를 정치인들이 보수층 결집에 좀 동원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나라는 분석입니다. 슬픈 현실인데 4.3은 이제 다들 인정하게 된 국가에서 나온 정치 보고서도 있는 것이고 근현대사의 가장 가슴 아픈 우리 한국 역사에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한데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면 보수층의 지지가 결집이 됩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아마 분단이라는 그런 현실과도 맞닿아 있어서. 이념이라는 게 또 하나 이념의 색깔로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효과를 아마 노리면서 이걸 오히려 자극하고 그런 경향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가령 홍범도 흉상 철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으로 관해가지고 또 딱 나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어요. 4.3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올해 문화재청이 4.3 관련 기록물 1만 4천여 건을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신청했는데요. 네. 그렇죠. 네. 국내에서 이번 등재 신청과 관련해서 10여 건에 이르는 기록물들이 경합을 벌였는데 4.3 기록물이 최종 선정 신청이 됐습니다. 네. 4.3 역사가 한편에서는 왜곡행위가 여전하고 한편에서는 세계화를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고 아이러니한 그런 환경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마이크 조금만 담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4.3 관련해서도 마지막 최근까지 이슈가 된 부분이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4.3 평화재당 이사장 임명권과 관련된 뜻이었습니다. 네. 맞네요. 원래 여기 이사장은 이사진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도의회 통해서 조례가 개정에 통과가 됐죠. 이게 개정항에 따르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일단 지원자를 받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가 처음에 이런 조례안 개정안을 냈을 때의 입장은 재단이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이 말은 꼭 도민들의 세금이 지원이 되는 기관이니까 다른 출자출연기관처럼 이 재단 운영 역시 투명상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권을 다른 기관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역시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권과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고 하려는 게 알려지자 당시 고위범 이사장은 여기에 강렬하게 반발하면서 사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사퇴한 변을 밝히면서 4.3 재단이 가장 어떤 역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기관인데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권을 가지게 되면 4.3이 자칫 정치화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 관련해서 그 재단 내에서 비상대체 위기가 꾸려지기도 했는데요. 그때 또 4.3 유족회가 여기 또 참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전현직 유족회장이 이사진에서 또 다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또 내부에서 또 어떤 여러 갈등이 좀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러니까 뭐 생각은 다를 수 있고요. 사실 이거 의회 쪽에 물어보면은 의원들은 이거 뭐 양쪽 다 일리가 있긴 한데 라면서 결국은 이제 도처 도정의 손을 좀 들어준 상황이 됐습니다. 조례도 다 통과가 됐으니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잖아요. 그동안 4.3 시민사회단체 또 유족회 재단 다 4.3 현안과 관련해서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왔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왜곡행위 대응도 그랬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자칫 갈라지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4.3이 앞으로 제주 사회의 갈등 현안이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선거 때 정치적으로 좀 이용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4.3 재단이 이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10대 뉴스 두 번째로 뽑아주신 것이 4.3과 관련된 이슈들이었습니다. 어휴 그러네요. 1년 내내 4.3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10대 뉴스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걸로 뽑으셨습니까 강경흠 전 의원 논란입니다. 아 도의원. 네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경흠 전 도의원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먼저 음주운전 문제가 불거졌었습니다. 올해 2월에 강경흠 전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었었는데요. 2월 25일 새벽에 제주시청에서 영평동까지 한 3, 4km를 음주운전한 거죠. 그러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민주당 제주도당은 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제주도에는 출석 전지 30일 그리고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었는데 이게 도민 눈높이에 잘 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손빵망이다. 손빵망의 처분이다.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죠.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음주운전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받는 대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더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강경흠 전 의원이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 논란이 일파말파 커졌었습니다. 강 전 의원이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업소가 외국인 여성 감금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업소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배가 되기도 했죠. 이 부분에서도 또 바로 사퇴했던 것은 아니었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결국은 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네. 바로 사퇴하지 않았죠. 해당 업소에서 결제는 했지만 성매매는 아니었다. 그런 취지의 해명을 하면서 좀 약 며칠간 이제 버티기도 했었는데 제주도의회는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절차를 받기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강 전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도 의원이 사퇴를 하는 그리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주목받고 입성했던 그 의원의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었는데 결국 그러면 강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제주시 아라동을 선거구인데 보궐선거합니까? 내년 총선과 함께 아라동을 선거구 도의원 선거도 치르게 됩니다.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도지사 비서로 있었던 김태현 씨 그리고 진부당의 양영수 씨가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관건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약간 미적지근합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의원이 성비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퇴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강경음 전 의원이 좀 그래도 나왔었는데 청년 정치인의 새로운 모습을 어떻게 쇄신해서 보여줄지 민주당이 고민하고 청년 정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또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재형 기자 후보 내지 말라는 얘기죠. 더 아라동을 선거구네요. 네. 농담인데. 아무튼 그렇게 내부에서는 얘기들이 좀 거론됐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지금 김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또 안 된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10대 뉴스 네 번째 키워드는 조 기자님인가요? 네. 그 누구의 뒷마당도 안 된다. 사실 저는 다 이렇게 키워드를 정의해 와야 되는 줄 알고 되게 고심하면서 지었는데요. 그 누구의 뒷마당도 안 된다. 이건 어떤 거죠? 그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월정리의 동부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리는 공사가 월정리 해녀회 등의 반대로 5년째 중단된 상태였다가 올해 재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 여기 자꾸 하수처리 시설을 늘리는 이유가 동부지역에 일단 인구가 많이 증가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수 유입량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포화 문제가 또 계속 문제가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 쓰레기 하수처리 문제는 지금 몇 년째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계속 포화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해서 처리 시설을 계속 거기에 따라서 늘려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하수처리가 덜 발생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도시계획과 사실 함께 알아봐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데요. 도시계획의 실패 그리고 양적관광 정책과 남개발을 제주도가 다소 반간해왔어요. 사실.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는데 하수처리 계획까지 실패를 해왔거든요. 포화 용량 계속 문제 제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 받았는데. 원희룡 도정 때는 그러면서도 드림타워가 들어섰고요. 오동봉 공원 중부공원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추진하면서 제주시 지역의 하수처리 용량이 부하가 훨씬 증가됐습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는 최근에 11월이었죠. 올해 제주시 화북동 지역에 55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를 또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드림타워는 정확히는 우구민지사 때 허가가 났던 것이었으니까 마지막에 그걸 또 허가를 하고 그만뒀었죠. 지금 상황들이 그렇긴 하죠. 그런데 지금 아까 조 기자님의 이야기는 이거를 좀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길게 봐야 되는 건데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반대 측에서 나오는 논리가 님비가 있어요. 내 뒷마당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이게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을 우리 동네에 지어서는 안 된다. 다 누구나 반대한다는 건데 그런 약간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내 뒷마당이 안 된다면 남의 뒷마당에도 설치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 누구의 뒷마당에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책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해녀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길거리에 나와서 반대 시위를 벌였던 것은 이걸 단순하게 님비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두 분 말씀대로 사실 좀 장기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마냥 늘리는 것이 능사이기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4개밖에 못했는데 일단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0대 뉴스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키워드 뉴스 시간은 한 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로 함께 꾸미고 있습니다. 조수진 기자 김재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 1번부터 4번까지 4가지 키워드를 꼽아주셨는데 우영훈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된 소식 그 다음에 4.3의 현주소 도의원의 일탈 및 사퇴 그리고 동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빚어진 도내 환경과 관련된 문제까지 두 분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까지 알아봤는데 다섯 번째 키워드는 김재훈 기자 준비하셨나요? 네. 제2공항 기본계획 이대로입니다. 네. 급조된 느낌이죠. 제2공항. 그런데 제2공항이요. 매년 10대 뉴스에 들어간 게 도대체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하고 올해 통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본계획안도 제출이 되었는데요. 재협의. 그런데 환경부가 참 재협의를 해줬어요. 재협 보완 요청을 했는데 반려를 그때 했었을 때 반려를 했었을 때 이 보완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반려를 이렇게 재협의를 해주면서 환경부가 애초 제기했던 문제가 다 해소가 됐느냐 사실 또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제대로 이제 좀 바라보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환경부의 기조도 얼마간 바뀌었달까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환경부의 기조가 확확 바뀌는 게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설악상의 케이블카드 들어서고. 맞습니다. 어쨌든 국토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고 받아들여 졌는데 제2공항 기본기획안도 제출되었고요. 또 제주도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도 다 거쳤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건 제주 도내 계신 분들은 누구나 알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제2공항에 찬성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도내에서 관련된 논쟁이 워낙에 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국토부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일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오영훈 도지사가 문제도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달라. 협의평가 과정에 제2의 과정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도 했고요. 국책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 오영훈 지사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도 할까 싶었는데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 도민, 지자체의 권리를 주장해왔는데 그런데 막상 제주도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할 때는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결정권. 오영훈 지사가 말한 자기결정권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주민투표로 해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 관련돼서 또 시민사회에서 좀 반발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현재까지 주민투표를 하도록 해달라. 주민투표에 붙여서 이걸 결정하도록 하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기재부와 사업비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 사업비 기본계획안에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하기로 했었거든요. 국토부 하기로 했다기보다는 국토부의 희망사항이었죠. 4조 원대에서 그런데 사업비가 6조 원대로 확 늘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에 4조 8,700억. 그런데 6조 6,700억 원으로 1조 8,000억 가량이 늘었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사업비가 타당한가 기재부에서 눈에 불을 켜고 바라봐야죠. 이런 부분 바라봐야 할 건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덕도 신공항 등 예산 많이 잡아먹는 사업들이 지금 줄여서 있습니다. 그런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국토부와 가장 조율을 하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올해는 넘겨서 내년쯤 기본계획 고시를 국토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쯤 상반기쯤 되지 않을까 전망은 돼요.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인 것 같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라 전체는 돈이 없다고 다 난리잖아요. 거기다 총선이 앞에 있고 가덕도 신공항 부산에 제주도보다 인구가 많으니 아마 그쪽에 먼저 신경이 갈 것이고 제2공항은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정식이 걸쳐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총선에서도 제2공항 같고 아까 몇 년째인가 말씀하셨는데 또 이번에도 역시 가장 큰 주요 의제로 또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예비 후보들 지금 다 하나씩 얘기하고 있던데 제2공항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내년 10대 뉴스도 이거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뉴스였었고요. 올해 여섯 번째 키워드는 조수진 기자님 네. 불놓기 대신 멍때리기라고 정의받는데요. 바로 제주 들불축제 관련입니다. 이게 25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새별 오름 전면을 불로 태우는 장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시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제주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놓기 전면 폐지를 결정한 것인데요. 사실 수년 전부터 오름 불놓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도마져왔습니다.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이를 대응하려는 어떤 전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데 이걸 역행하는 축제라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일단 오름을 태우면서 엄청난 규모거든요. 발생하는 탄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어떤 터전을 파괴하는 행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만약에 축제 직전에 비가 오거나 해서 땅이 젖어 있을 경우에는 등유까지 뿌리면서 태울 수밖에 없었고요. 반면에 너무 건조하다 이러면 주의로 번질 위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나 올해 산불 위험 때문에 불놓기 직전에 취소됐었잖아요. 맞아요. 하루 전날에. 그런데 이게 또 계속 매년 불안불안하게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에 계기가 돼서 불놓기 를 지속할지 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병삼 제주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축제를 구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제안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불놓기 대신에? 우리요? 한번 세별이지 않습니까? 뉴 스타이기도 하고 우리 전통적으로 슈퍼스타 케이 같은 어떤 그런 스타를 뽑는 본인이 나가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콩쿠리라고 우리 전에 많이 해왔고 어르신 분들도 많이 기억하실 텐데 세별 뉴 스타 콩쿠리는 또 어떨까요? 네. 죄송합니다. 시민서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또 아이디어를 모아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고 어쨌거나 대규모 블록퀴는 안 하게 된 것이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뭐 저는 아까 김지훈 기자에게 아이디어를 얻은 것도 있긴 한데요. 멍때리기는 어떠냐라고 칼럼을 통해서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세별오름에서 열리게 될 축제는 좀 지속가능한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주도불축제 홍보 문구가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란 말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를 평화의 섬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이미지에 맞는 축제를 구상한다면 그야말로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멍때리기가 사실 전통이 또 굉장히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유관 역사 우리 인류가 멍때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멍때리기 슈퍼스타 뽑는 그런 과외가 되는 건가? 어쨌거나 이게 사실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주도내에서 이만한 규모의 대규모 축제라는 것이 없었고 잘 되는 또 축제다라는 평가들도 많았었고 논란은 있지만 이게 전통을 좀 계승한 것이니 이건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거나 결정은 이렇게 됐고 다만 그 뒤에 이어질 축제가 글쎄 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만 제주시에서 시민참여단을 또 만들어서 이거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럼 김재용 기자인가요? 네네.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입니다. 네. 이거 이게 시간 지나면 자꾸 좀 희미해지는 감이 없지 않아서 그런데 올해의 뉴스 중에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올해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받아야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이뤘고요. 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 또 반대를 많이 했고요.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 쪽은 또 괜찮다. 안전하다. 그런 태도를 보였죠. 그 방류수 마실 수도 있다. 그런 퍼포먼스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비판도 받았고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한 30년 방류를 얘기했는데 사실 기한이 없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병을 제대로 수습하는 폐로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폐로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방류하고 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폐로 폐수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사실 이미 10년이 지났거든요.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아직 그 기술을 만들겠다 만들겠다 그러고 있는데 30년을 방류한다는 게 30년이 지나면 그때쯤 기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원래는 탱크에 계속 저장을 해왔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저장하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방류하기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돈 때문이죠. 네. 글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지켜보다가 핵발전소를 폐로하려니까 폐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폐로를 점점점점 늦춰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핑계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일본이 참 돈 많은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쓸 돈은 좀 없는 상황인가 봅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그러면 세 차례 방류가 있었잖아요. 네. 세 차례 방류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2월 내년 2월에 4차 방류를 한다고 하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에 일본 정부가 해고염수를 방류로 하면 원고인단을 모아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 말을 또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장관직에 있었으니까 다른 현안에 대해서 말을 아꼈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할까 어떨까 싶은데 이제 장관직에서 내려왔으니 자신이 한 약속을 좀 지키겠다. 좀 나설까 나서실까 좀 모르겠습니다. 약속 지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실지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런 말을 했었죠. 예전에.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기자들이 질문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제주도에 계셨으면 제가 질문을 해봤을 텐데. 김재웅 기자 한번 출장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가 아니구나 이제. 이거 듣다가 한마디만 좀 덧붙이고 싶은데 이런 거 핵에너지 원자력에너지가 깨끗하고 싼 에너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비용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게 과연 싼 에너지가 맞는지 안전한 에너지가 맞는지를 다시 한 번 우리 또 정부나 다른 나라에서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올해의 뉴스 여덟 번째 키워드는 조 기자가 뽑아주셨죠? 네. 기후위기의 맨압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앞서서 오른블루키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축제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이와 연관 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기후위기 이슈는 한반도에선 제주도가 가장 먼저 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단 바다 온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해양 생태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깊은 물 밑에 있으니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뿐이지 이미 과학자들은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질하는 해녀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요. 실제로 그 가파도 어천계장에 따르면 가파도와 마라도에서는 이미 뿔소라가 사라지고 있고 미역과 톳도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자리엔 아열대 기후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지금 대전 앞바다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무태산은 바다가 올라가? 해수면도 상승되죠. 해수면도 상승.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온도 상승이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지는데요. 최근 며칠은 좀 예년처럼 예년의 추위였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또 따뜻한 분위기도 했어요. 봄철은 따뜻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기후 위기를 체감하는 건 아무래도 날씨 변화로 가장 먼저 느끼실 거예요. 우선 올 여름에 제주 북부 지역은 열대야가 49위를 기록했습니다. 더웠죠. 관측일에 세 번째로 많았고요. 봄철의 평균 기온은 역대 두 번째고 그리고 여름철 평균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국지성 호우 좁은 지역에 엄청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걸 말하죠. 이게 잦아져서 피해 있는 농가들이 우후죽순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과 어업의 비중이 높은 곳인데요. 기후 위기는 올 여름이 유난히 덥네 태풍이 자주 오네 비가 많이 오네 이런 날씨가 이상하다 수준에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의 활동들 예전 기후에 맞춰져서 다 살아왔던 것인데 이거 생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위기가 사실 기후위기입니다. 네. 진짜 그래서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제주도를 기후위기에 맨 앞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어떨까를 살펴보면 아직 많이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자연재해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최근에 제주도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어떤 국제행사에서 제주도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 호평, 중평가를 받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제가 어떤 정책인가 살펴봤어요. 김의원 정무부지사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대표적인 그 정책이 돌고래와 함께하는 남방근 돌고래와 함께하는 플로깅 그리고 일회용 컵 없는 캠페인이더라고요. 이게 쓰레기를 죽고 또 일회용 컵을 안 쓰는 캠페인인데 당연히 나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기후위기가 당장 이 생계위기 우리 삶의 위기로 다가와 있는데 이런 캠페인을 대표적인 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라고 내놓는 부분이 너무 아직까지 좀 마음 편한 점이 아닌가. 이걸 실제로 대응하려면 에너지 정책이라거나 건물이나 교통수단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제주에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플로깅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먼저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호평을 받았다잖아요. 그런데 그 일회용 컵 없는 캠페인이 호평을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환경부가 이것마저도 없던 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글쎄 체감하는 것과 현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는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람이 보통 다 닥쳐야 일을 하지 잘 안 바뀌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가볼까요? 네. 제주의형 행정체제 도입 논란입니다. 논란이라고 뽑으셨네요. 네. 논란입니다. 이것도 1년 내내네요. 지금. 네. 오용은 도주사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도의회에서는 굉장히 또 좀 도의회와 좀 결이 안 맞는 그런 정책으로 또 보고 있고 그런 눈치거든요. 비판이 많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제주 특별자치도제 실시 후에 이게 제주 실정에 딱 맞느냐. 제왕적 도지사 체제다라는 비판 계속 받아왔죠. 제주 특별자치도제 행정시장도 없고요. 아니, 선출직 시장이 없고요. 네. 행정체제에 대해서 비판 받으면서 행정체제의 개편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행정체제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진 바는 없었어요. 지금만큼요. 그러다가 오용은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빠르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추진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대표 공약이니까 관련된 추진 상황들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했고 또 도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작업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네. 이번에 진행된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거든요. 현재 행정구역을 어떻게 새로 나눌 거냐. 그리고 그러면 그 구역의 수장은 또 어떻게 뽑을 것이냐. 어떤 체제로 갈 것이냐. 이런 차원인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도민 참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수기 토론회에 참가한 도민 참여단 3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 그리고 동재주시 서재주시 서귀포시 등 3개의 구역안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구역을 동재주시 서재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나누는 방안을 선호한 거죠. 그리고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직접 뽑는 걸로 시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행정구역이 동재주시 서재주시 서귀포시니까 군수는 뽑지 않게 되는 거죠. 시장 3곳을 시장을 뽑겠다. 시장과 시의원들을 뽑게 되는. 그런 방향을 선호한다. 그렇게 이제 도민 참여단에서 결론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 행정체제 개편 노입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상이었거든요. 일단 주민투표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 행정체제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하려면 또 관련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 법 개정이 오래 물 건너가면서 좀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글쎄 권고안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또 이게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이거 아직 사실 불투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 오늘의 마지막 10번째 2023년 10번째 키워드 뉴스 살펴볼까요? 네. 아래로부터 행복해지는 교실이라고 뽑아봤습니다. 보통 제주 10대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교육 부분에 뉴스들이 없어서 제가 좀 이거 선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 바로 지난 7월 서유초 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고 벼랑 끝에선 교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죠. 돌아가신 선생님의 49제가 되던 날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서 많은 교사들이 영가와 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는데요. 제주에서도 2천 명이 모이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제주 교사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절실한 문제다 해서 마지막 키워드 뉴스로 갖고 나와봤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할 때 교육부에서 좀 압박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징계하겠다 말도 많았었는데 결국 그런 일은 없었고 키워드 뉴스에서 두 차례 저희가 방송을 했었고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안이고 아직 해결이 안 된 사안인데 한국 공교육 체계가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참 막막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무기력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주 교사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또 엄청 복잡하고 어려울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래로부터였습니다. 각종 교육 정책을 만들어낼 때 어디 좋은 사무실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논의해서 만들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그리고 교직원들의 학생들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달라. 그것만 반영해도 교실의 많은 부분이 변화할 거라는 게 선생님들의 같은 얘기 한 목소리였습니다. 인상적인 말이네요. 어디 좋은 사무실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논의해서 만들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고 그렇게 하면 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만 돼도 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좀 더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 참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10가지 10대 뉴스 2023년에 10대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이 시간 내에 다 했어요. 우리 생각밥입니다. 정말 대단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두 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좀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씩만 들어볼까요? 먼저 하시죠. 네. 먼저야 김재웅 기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저 오늘 10대 뉴스 뽑다가 든 생각인데 제주도에 대부분의 현안이 환경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기후위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기후위기에 제주도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좀 더 관심을 가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조 기자님의 앞으로의 뉴스 방향이 그쪽에 좀 많이 잡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자 김재웅 기자. 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바로 끝. 네. 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두 기자 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의 소식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